폴의 연인 젓갈색 특수임을 기른 힘센 남자인 식당 주인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위해 가냘픈 배들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번에는 가슴이 떡 벌어진 노젓는 남자들이 맨팔을 드러낸 채 구경꾼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며 자리를 잡았다. 구경꾼들은 나들이 옷을 입은 부르조아, 노동자, 다리난간에 팔꿈치를 괴고 그 광경을 주의있게 지켜보는 군인들이었다. 배들이 한 척씩 부교를 떠났다. 배에 잡아당기는 사람들이 앞쪽으로 몸을 숙이고 다시 뒤로 젖히는 규칙적인 몸짓을 했다. 그러자 빠른 경주용 배들이 거치힌 기라란 노의 추진력을 받아 강물류를 미끄러지며 멀어져 작아지더니 마침내 철로가 지나가는 다른 다리 밑으로 사라져 라그르누예르를 향해 내려갔다. 이 라그르누예르는 1850년부터 1930년, 80년 동안 샤투섬과 세행강 우한 사이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위락시설입니다.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몰려와 뱃놀이와 음주, 가물을 즐긴 곳이라네요. 라그르누예르를 향해 내려갔다. 연인 한 쌍만 남았다. 아직 수염이 거의 없고 몸매가 날씬하며 얼굴이 창백한 젊은 남자가 애인의 허리를 붙잡고 있었다. 그 애인은 키가 작고 야윈 갈색 머리 여자로 귀뚜라미 같은 외모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따큼직스로의 눈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다. 식당 주인이 외쳤다. 갑시다 폴 씨. 서둘러요.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다가갔다. 폴 씨는 모든 손님들 중 가장 사랑받고 존중받는 손님이었다. 그가 정기적으로 후하게 돈을 지불하는 반면 다른 손님들은 지불 능력이 없다고 꼭무리를 빼거나 오랫동안 애글복글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그는 이 시설에 일종의 살아있는 광고가 되어주었다. 그의 아버지가 상원의원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낯선 사람이 그런데 자기 여자에게 집착하는 저 키 작은 남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단골손님 하나가 의미심장하면서도 묘한 표정을 지으며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저 남자는 폴 바롱입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상원의원의 아들이요. 그래도 상대방은 변함없이 이렇게 말했다. 불쌍한 사람. 그리 불만스러운 것 같진 않군요. 선량하고 장사에 능통한 그리용 아주머니는 그 젊은 남자와 그의 애인을 한 상의 새끼 맷 비둘기라고 불렀고 자기 가게에 도움이 되는 그 사랑에 몹시 감동하는 듯했다. 그 한 상은 종종 걸음으로 도착했다. 경지용 배 마들렌호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 안에 올라타는 순간 서로에게 입을 맞추었고 다리 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었다. 폴 씨가 노를 잡자 배는 라그르누예를 향해 출발했다. 도착했을 때는 새시가 다 되어 있었고 수상카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나무 기둥으로 떠받친 지붕이 있고 타르를 칠한 커다란 땜목이 두 개의 부교를 통해 크로아시아의 매혹적인 섬에 연결되었다. 부교 중 하나는 그 수상카페 한가운데까지 침투했다. 반면 또 하나의 부교는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고 꽃항아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아주 작은 섬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물놀이 구역이 펼쳐졌다. 폴 씨는 소형패를 비끌어매고 카페의 난간을 올라갔다. 그런 다음 손을 잡고 자기 예인을 안아 올렸다. 두 사람은 탁자 끝에 마주 앉았다. 강의 다른 쪽 기술 예인로 위에 각가지 운송수단들이 길게 열을 지어 늘어서 있었다. 상마차들이 겁먹던 젊은이의 고급 자동차들과 교대했다. 육중한 말들은 거대한 배로 용수처를 짓누르고 무릎이 깨진 채 목을 늘어뜨린 넉다리 말에 연결되어 있고 날렵한 말들은 쭉 뻗은 호리호리한 다리로 땅을 디딘 채 목을 꼿꼿이 쳐들었으며 재갈이 그 품으로 하였다. 재복차림의 마루는 커다란 칼라에 감싸인 머리를 빳빳이 세우고 점잔을 빼면서 허리를 쭉 편 채 무릎 위에 채찍을 놓고 앉아 있었다. 두건 가족 단위로 또는 무리지어 혹은 두 명이나 혼자 도착한 사람들로 덮여 있었다. 그들은 풀들을 뽑으며 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리고 모두 같은 장소에 도착해 걸음을 멈추고 배사공을 기다렸다. 육중한 도선 한 척이 이쪽 기슬고에서 저쪽 기슬고로 끊임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승객들을 내려놓았다. 강의 팔, 사람들이 죽은 팔이라고 말하는 강의 팔 위에 음료용 부교가 있었는데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았다. 그 정도로 물살이 약했다. 경주용 배, 경정, 카누, 노가 짧고 넓적한 배놀이용 배 등 온갖 형태와 특성의 배들이 서로 마주치고 섞이고 접근하고 갑작스러운 근육의 긴장하여 다시 돌진하면서 활발하게 미끄러지기 위해 갑자기 지느러미질을 멈춘 노랗으나 붉은 기다란 물고기들처럼 물결 위를 날렵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다른 배들도 끊임없이 도착했다. 상류에는 샤토의 배들, 하루에는 부지발의 배들이었다. 이 배에서 저배로 웃음소리, 부르는 소리, 갑자기 불러 세우는 소리, 언쟁하는 소리가 오갔다. 노지는 사람들의 살갗은 햇빛의 다섯 갈색이었으며 이두근이 울룩불룩 튀어나와 있었다. 키를 잡은 여인들의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실크 양산들은 이국의 꽃처럼, 헤엄치는 꽃처럼 배 뒤쪽에 펼쳐져 있었다. 지로리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서 이글거렸다. 대기에는 열정적인 즐거움이 가득했고 미풍도 버드나무와 포플로 잎들을 움직이게 하지 못했다. 맞은편에는 피할 수 없는 발레리앙 산의 요새화된 비탈이 강렬한 빛 속에 층을 이루었으며 오른쪽에는 근사한 브루시엔 언덕이 강과 함께 돌면서 반운을 그렸다. 시골집의 큰 증언과 하얀 담장들이 색이 진한 그 언덕의 초목을 가로질렀다. 라그르누예르 주변에는 산책하는 군중이 있었다. 그들은 섬의 그쪽 구석을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공원으로 만들어주는 커다란 나무들 밑을 돌고 있었다. 싱그러운 잔디 위에는 가슴이 불럭 튀어나오고 엉덩이가 커다랗고 눈색깔이 수처럼 까맣고 속된 취향의 화장을 해서 핏빛 입술에 두꺼운 뿐이 발린 얼굴을 한 노랑머리의 여자들이 기묘한 드레스의 허리춤을 질껏 졸라맨 채 어슬렁거렸다. 그녀들 옆에는 지나치게 멋을 부린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의 젊은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연한색의 장갑을 끼고 에나멜 장화를 신고 훌쭉한 단장을 들고 있었으며 어리석은 미소를 강조해주는 외알 안경을 습히고 있었다. 섬은 라그르누예르에서 정확히 폭이 좁아졌고 다른 쪽 기슬계에서는 바닥이 평평한 도선 한 측이 크로아시 사람들을 끊임없이 실어왔다. 배는 회오리 소용돌이 거품을 일으키며 격려 속으로 나아갔다. 포병 제복을 입은 가교 담당 공병들이 무심한 표정으로 두 개 줄지어 앉아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다툼이 일어났는지 수상카페에서 외마디 소리가 들렸다. 음료가 엎질러져 끈적건짝한 개울을 잃은 나무 탁자 위에 반점 빈 유리잔들이 어질이 놓여있고 반점 취한 사람들이 그 주위에 둘러서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큰 목소리로 고함을 쳤다. 남자들이 취기에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번들거리는 가운데 모자를 뒤로 젖혀 쓰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분주히 돌아다녔다. 떠들썩한 소리를 내고자 하는 자연적이고 원시적인 피로라도 느끼는 것 같았다. 여자들은 밥을 위한 먹잇감을 기다리며 음료값을 지불했다. 탁자들 사이 자유로운 공간에서는 평범한 군중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젓는 남자들은 짧은 플란델 치마를 입은 여자친구들과 소란을 피웠다. 그들 중 하나가 피아노 앞에 앉아 고군분투했다. 바루가 손으로 동시에 연주하는 것 같았다. 내상의 남녀가 카드리오 춤을 추며 뛰어올랐고 젊은 사람들은 그 남녀들을 구경했다. 그들은 우아하고 예의 발랐다. 결합만 드러나지 않았다면 심지어 품이 있어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세상의 모든 그품 냄새가 엄청난 푸도독의 냄새가 파리 사교계의 용과 부패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양품점 점원 허세 뿌리는 사람 학업 저널리스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시종 수상적은 정권 거래자 타락한 방탕아 넓고 부패한 도락가 등 한편으로는 명성을 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욕을 먹는 사람들. 여기서는 찬양받고 저기서는 체면이 깎이는 수상적고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사기꾼 교활한 상인 여자를 소개해주는 뚜쟁이 위험 넘치는 풍채에 허세 부리는 표정을 한 산업계의 기사들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나를 불안단 취급하는 사람 있으면 곧바로 죽여버릴 거야. 그곳에서는 어리석음이 스며 나왔으며 쌍스러움과 저급한 우아함이 역한 냄새를 풍겼다. 수컷들과 암컷들이 서로 막상막하였다. 그곳에는 사랑의 향기가 떠다녔고 사람들은 칼과 총알로 끝장날 수 있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소한 일에 온 힘을 쏟았다. 주변의 주민들이 일요일마다 호기심을 보이며 그곳을 지나갔다. 몇몇 젊은이들은 매년 거기에 와서 사는 법을 배웠다. 산책자들이 한가로의 근열매 모습을 드러냈고 몇몇 순박한 사람들은 거기서 길을 잃었다. 그곳이 라그르누예르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했다. 라그르누예르는 깊이가 얕은 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지붕 달린 땜목 옆에서 그리고 꽃 항아리 가까이에서 여자들이 미역을 감았다. 몸매가 탐스러운 여자들은 거기에 와서 벌거벗은 몸매를 보여줌으로써 자기를 과시하고 손님을 확보했다. 반면 그만한 여자들은 본능적인 충독에 자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널찍한 면직 옷으로 몸을 감산 채 이쪽으로 몸을 빼고 저쪽으로 자세를 고치며 자기 자매들이 물속에서 절벅거리는 모습을 경멸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헤엄치던 남자들이 다이빙을 하려고 서둘러 조그만 다이빙대 위로 올라갔다. 버팀목처럼 길거나 호박처럼 둥글거나 올리브 나무처럼 빼만 앙상한 그들의 몸은 앞쪽으로 굽어있거나 펑퍼짐한 배 때문에 뒤쪽으로 젖혀져 있었다. 그리고 한결같이 추했다. 그들이 물속에 뛰어들자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에게까지 물이 튀었다. 커다란 나무들이 수산카페 위로 가지를 들이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막힐 듯한 열기가 그곳을 가득 채웠다. 독주 냄새가 사람들의 채취 강렬한 향수 냄새와 섞였다. 장녀들의 피부에서 풍기는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가 혹서 속에서 기화했다. 하지만 이 모든 다양한 냄새들 속에 연한 쌀가루 냄새가 떠다녔고 그 냄새는 감추어진 손이 보이지 않은 솔로 공기 속을 휘젓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따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곤 했다. 강 위에는 장관이 펼쳐져 있었다. 배들이 끊임없는 왕복이 눈을 끌었다. 노젓는 여자들이 강한 손목을 가진 자기 남자들 맞은편 안락의자에 몸을 길게 펴고 누워있었다. 그녀들은 섬을 어슬렁거리며 저녁 한 끼 얻어먹으려는 여자들을 경멸어린 표정으로 살펴보았다. 궤도에 오른 배가 이따큼 전속력으로 지나가면 무태다한 친구들이 소리를 질렀고 군중은 급격한 광기에 사로잡혀 울부짖었다. 샷두 방면 강이 굽이진 곳에 새로운 배들이 쉬지 않고 나타났다. 그 배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와 커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며 따라 함성들이 터져나왔다. 여자 4명이 탄 천막 덮인 배 한 척이 물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다. 노젓는 여자는 키가 작고 야위고 생기없어 보였으며 선은 옷을 입고 있었다. 방수처리를 한 모자 밑에 머리카락이 도드라져 보였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남자 바지에 흰색의 짧은 플라넷 웃옷을 입은 뚱뚱한 체격의 연한 금발머리 여자가 배바닥에 등을 대고 다리는 노젓는 여자 옆 벤치 위 허공에 들어올린 채 누워있었다. 노젓는 여자는 담배를 피웠는데 노을을 쥐느라 힘을 쓸 때마다 배가 요동쳐서 가슴과 배가 가볍게 흔들렸다. 천막 덮인 배 끝머리에 있는 갈색머리 아가씨와 금발의 키 크고 날씬한 아가씨는 서로의 허리를 붙잡은 채 끊임없이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라그르 누에레스 외침소리가 터져나왔다. 여기가 바로 레스보스 섬이로군. 레스보스 섬은 그리스 동부 에게해에 있는 섬입니다. 고대의 이 섬에서 동성애가 성행했다고 하며 그로부터 레즈비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하네요. 레스보스 섬이로군. 그리고 갑자기 격분한 함성이 일고 끔찍한 소란이 벌어졌다. 유리잔들이 와장창 떨어지고 사람들이 탁자 위로 올라갔다. 시끄러운 흥분 속에서 모두들 함성을 질러냈다. 레스보스 레스보스 레스보스. 외침소리는 요란하게 울려 퍼지다가 불분명해지더니 결국에는 끔찍한 울부지점이 되었다. 잠시 후 다시 솟아난 외침소리가 허공을 타고 올라가 평온을 뒤덮고 키 큰 나무들의 두꺼운 이파리들을 가득 채우고 먼 비탈들에 펼쳐지더니 태양에까지 도달하는 것 같았다. 노젓는 여자는 환호를 받으며 평온하게 배를 멈추었다. 배 바닥에 누워있던 뚱뚱한 금발 여자가 팔꿈치로 지탱해 몸을 일으키면서 무기력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뒤쪽의 아름다운 두 아가씨는 웃으면서 군중에게 인사를 했다. 그러자 함성소리가 더욱 커져 주변을 온통 뒤흔들었다. 남자들은 모자를 들어 올렸고 여자들은 손수건을 흔들었다. 사람들이 날카롭고 진지한 목소리로 다함께 외쳤다. 레스포스 그 타락한 사람들은 마치 해군대장이 지나가면 대포를 발사해 인사하는 함대 대원들 같았다. 수많은 배들로 이루어진 함대가 여자들의 배에 환호를 보냈다. 여자들의 배는 좀 더 멀리 가기 위해 무기력한 모습으로 다시 떠났다. 폴 씨가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더니 온 힘을 다해 휘파람을 불었다. 신경이 예민하고 안색이 창백한 그 예인이 그를 조용히 시키려고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환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폴은 남자의 질투심에 깊고 본능적이고 무질상 격분에 몹시 자극된 듯 했다. 폴이 분노로 입술을 떨면서 불분명하게 중얼거렸다. 저건 부끄러운 일이야. 저런 여자들은 암캐처럼 목에 돌멩이를 달아 물속에 빠뜨려야 한다고. 그러자 그의 예인 마들렌이 갑자기 화를 냈다. 작고 가스도 친 그녀의 목소리가 치찰음이 되었다. 그녀는 자기 변호라도 하듯 실제 없이 말했다. 저 여자들이 당신과 무슨 관계라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저 여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자유가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당신 일이나 신경 써요? 하지만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저건 경찰이 개입해야 할 일이야. 나는 저 여자들을 생나 자리로 내 쫓을 거야. 내가 말이야? 그녀가 움찔했다. 당신이요? 그래 내가. 그리고 그 전까지 당신이 저 여자들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거야. 알겠어? 그러지 못하도록 내가 당신을 지킬 거라고. 그러자 그녀는 어깨를 어슥하고는 갑자기 잠잠해졌다. 자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그게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져요? 난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 입 다물라고요? 폴은 대답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입에 경련이 생기고 호흡이 빨라지는 가운데 얼굴을 마주보며 가만히 있었다. 수상카페의 다른 쪽 끝으로 문제의 여자 네 명이 걸어들어왔다. 앞에 보이는 두 명은 남자 옷을 입고 있었다. 한 명은 야위고 작은 남자아이 같고 시대에 뒤져보였으며 관자놀이 부분이 노르스름했다. 다른 한 명은 뚱뚱한 몸집을 하얀 플라넨 옷 속에 가득 우겨 넣은 모습이었다. 폭이 넓은 바지에 엉덩이 부분이 불룩 튀어나왔으며 걸을 때마다 살찐 거위처럼 좌우로 띠뚱거렸다. 넙적다리가 풍풍짐했고 무릎이 운묵하게 들어가 있었다. 나머지 두 친구는 그들 뒤를 따라왔다. 노줏는 남자들이 와서 그녀들과 악수했다. 그녀들은 물가에 있는 작은 오두막지 네 채를 전부 빌려 두 쌍의 부부처럼 지내고 있었다. 그녀들의 악덕은 공공연하고 명백했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듯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들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쑥득거렸다. 여자들의 극심한 질투에서 생겨난 비극과 유명한 여배우들이 물가에 있는 그 작은 집을 비밀리에 방문한 일에 대해 이웃 남자 하나가 그 주문을 듣고 헌병대에 알린 적이 있었다. 헌병대 대장이 남자 하나를 대동하고 조사하러 왔지만 사태는 미묘했다. 그 여자들에게는 비난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매춘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수상적은 범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해 당황한 헌병대 대장은 닥치는 대로 질문을 한 뒤 돌아가서 무죄로 결론나는 기념비적 보고서를 작성했다. 생 제너맹 사람들까지 거의를 두고 비웃었다. 그녀들은 여왕처럼 종종 걸음으로 라그르누예를 통과했다. 자기들의 유명세를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들에게 고정되는 시선에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았다. 자기들은 이 군중보다 이 상스러운 천민대보다 이 상놈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듯했다. 마를렌과 폴은 그들이 오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를렌의 눈속에 불길이 일었다. 앞의 두 여자가 탁자 끝으로 다가오자 마를렌이 외쳤다. 폴린, 뚱뚱한 여자가 뒤를 돌아보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여자 견습 선원의 팔을 여전히 끼고 있었다. 어머 마를렌, 와서 나랑 이야기 좀 해요. 폴이 애인 마를렌의 손목을 꽉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도 알잖아요. 싫으면 당신은 가도 돼요. 그래서 그는 입을 다물고 혼자 남았다. 그녀들 셋이 서서 나지막은 목소리로 수다를 들었다. 기분 좋은 즐거움이 그녀들의 입가를 지나갔다. 그녀들은 빠르게 이야기했다. 이따컴 폴린은 빈정거리는 것 같은 심술구선 미소를 띄고 있는 폴에게 눈길을 주었다. 마침내 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뻘떡 일어나 사지를 떨면서 마를렌 곁으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고 말했다. 이리 와. 나는 당신이 이 매춘부들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해. 하지만 폴린이 목소리를 높여 천박하고 끌죽하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고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폴이고 다가왔다. 더 잘 버리고 까치발을 하기까지 했다. 폴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치욕스러운 욕설에 어안이 벙벙해져 있었다. 그 말들이 오물처럼 자신을 더럽히는 것 같았다. 그는 막 시작된 추문 앞에서 물러나 뒤로 돌아서서는 의기양양해하는 세자를 등진 채 강물쪽 난간에 팔꿈치를 껴었다. 그는 물을 내리다보며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따큼 빠르고 신경질적인 몸짓으로 손가락 하나를 빼내 한쪽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마치 눈물이 손가락을 끌어당기라도 하는 것처럼 까다로운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성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몹시도 말을 내내게 끌렸다. 진창에 빠지듯 사랑에 빠졌다. 그는 감수성 넘치고 섬세한 본성으로 감미롭고 이상적이고 열정적인 관계를 꿈꾸었다. 그런데 이 조그맣고 허약한 여자가 다른 모든 여자들처럼 어리석고 짜증날 정도로 바보 같고 심지어 예뻐지도 않고 야위고 성질 사나운 여자가 그를 사로잡고 매혹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과 마음을 온통 소유해버린 것이다. 그는 그 여성적이고 불가해하고 강력한 매혹을 경험했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아무도 육체의 악마에게서 오는 듯한 미지의 힘, 그 경이로운 지배력이 매우 양식 있는 이 남자를 하찮은 여자의 발밑에 던져버렸다. 그녀 내면의 그 어떤 것도 그녀의 치명적이고 절대적인 힘을 설명해 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파렴치한 어떤 것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웃음소리가 그의 심장 속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맞은편의 제방에 눈길을 고정했다. 어부 한 명의 꼼짝 않고 낚시질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 남자의 낚시줄 끝에서 은빛의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파닥거렸다. 그는 낚시대를 물에서 끌어올리려고 비틀고 돌리는 등 애를 썼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초조해진 그는 낚시대를 힘껏 당겼다. 그러자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피 흐르는 목구멍에서 빠져나온 내장이 보였다. 폴은 전율했다. 마치 자신의 심장이 찍힌 것 같았다. 그 낚시대가 마치 그의 사랑 같았고 마치 그것을 뽑아내면 가슴속 모든 것이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부터 뿌리채 뽑혀 굽은 쇠줄 끝에 달려 밖으로 나올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줄은 마들렌이 쥐고 있었다. 손 하나가 그의 어깨 위에 얹혔다. 그는 소스라쳐 뒤를 돌아보았다. 마들렌이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그처럼 난간 위에 팔을 괴고 강물을 내려다 보았다. 그는 할 말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심지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했다. 그녀가 여기에 그의 곁에 다시 와있다는 사실을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이 그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었다. 쬐쬐하게 행동한 것이 창피하게 느껴졌고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그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을 허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분이 흐른 뒤 마침내 그는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우리 그만 갈까? 배 안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녀가 대답했다. 그래요 자기. 그는 그녀의 손을 붙잡아 경주용 배로 내려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너무나 감동스러워 눈에 눈물방울이 맺혔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고 그들은 다시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버드나무가 서있고 풀들이 덮여있고 오후의 따뜻함 속에 고요히 잠겨있는 기슭을 떠나 아주 천천히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리용 식당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막 6시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경주용 배를 놓아두고 초원을 통과해 강가에 줄지어 서있는 키 큰 포플라데를 따라 버종 쪽으로 걸어갔다. 베어야 할 키 큰 근처들에 꽃이 가득 피어있었다. 기울어가는 햇살이 청을 이룬 젓갈색 빛 위에 펼쳐지고 낮의 부드러운 열기도 끝나갔다. 떠다니는 풀냄새가 축축한 강물 냄새에 섞이고 행복의 수정기 같은 부드러운 우울감이 가벼운 행복감이 대기에 배어들었다. 여린 결핍감이 가슴까지 차올랐고 저녁의 이 고요한 찬란함, 물결과 널리 퍼진 생기가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전율, 마음을 파고드는 우수어린 서정과의 일종의 일치감이 초목들로부터 주변의 사물들로부터 소서나 이 감미로운 명상에 잠긴 시간에 의미를 드러내고 꽃처럼 피어나는 것 같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나란히 걸어갔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갑자기 지루해져서 그녀가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약간 날카롭고 꾸미듯한 목소리로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노래를 기억 속에 뜯어오는 곡조를 불렀다. 그 곡조가 깊고 차분한 저녁의 조화로움을 불현듯 찢어놓았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년이 가로 놓여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머리를 조금 숙인 채 자기 발을 내려다보며 양산으로 풀을 두드렸다. 그리고 다시 노래를 불렀다. 소리를 길게 느리고 룰라드를 내고 룰라는 두음 사이의 빠르고 연속적인 장식음입니다. 룰라드를 내고 감히 바이브레이션까지 시도했다. 그가 너무도 사랑하는 그녀의 좁고 작은 이마 안은 텅 비어있었다. 세게 가르치는 노래만 들어있었다. 그 안에서 형성된 생각들은 그 노래와 닮아있었다. 그녀는 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 아주 먼 존재였다. 그래서 그의 입맞춤이 입술보다 더 멀리 나아가지 못했을까? 이었고 그녀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번 더 미소 지었다. 그러자 그는 뼛속까지 흔들렸고 다시 커진 사랑으로 팔을 벌려 그녀를 열정적으로 끌어안았다. 그가 그녀의 드레스를 구겼고 그녀는 어머나 난 당신이 참 좋아요 라고 중얼거리며 그의 품에서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 그녀의 허리를 붙잡고 마구 달려가서는 희열에 떨면서 그녀의 뺨에 관자놀이에 목에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기우는 햇살에 불 붙는 듯한 숲을 밑에 흘떡거리며 쓰러졌다. 그리고 숨을 돌렸다. 그들은 결합했지만 그녀는 그의 흥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손을 맞잡고 나무들을 지나 돌아오던 그들은 강물 위에 여자 넷이 탄 배 안측이 떠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뚱뚱한 폴린도 그들을 본 것 같았다. 몸을 일으키고 손으로 마들렌에게 입맞춤을 보냈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녀가 외쳤다. 오늘 밤에 봐요? 마들렌이 대답했다. 오늘 밤에 봐요? 폴은 갑자기 마음이 얼어붙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려고 돌아갔다. 물가의 정자 밑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어둠이 내리자 종업원이 초가 담긴 구형 유리 용기를 가져왔다. 그것이 흔들리는 미광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었다. 2층의 커다란 홀에서는 노젓는 남자들의 외침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 폴이 마들렌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다. 사랑스러운 자기 나 무척 피곤해 자기만 괜찮다면 일찍 잠자리에 들자. 하지만 그녀는 그의 술술을 눈치채고는 그에게 야릇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의 한쪽 눈 깊숙한 곳에서 재빨리 번더기는 그것은 배반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깊이 생각한 뒤 대답했다. 원한다면 당신을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나는 라그르 누에르의 무도에 가기로 약속했어요. 폴이 애처로 미소를 지었다. 매우 끔찍한 고통을 감추려 할 때 사람들이 짓는 미소였지만 그는 애쓰케 하는 다정한 의조로 말했다. 당신이 상냥하다면 나와 같이 있어줄 텐데. 하지만 마들렌은 입을 열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폴이 계속 졸랐다. 부탁이야 자기.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결연하게 말했다.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요. 문은 열려 있으니 불만스러면 나가요. 말리지 않을게요. 난 거기 가기로 약속했고 그러니 갈 거예요. 폴은 탁자 위에 양팔꿈치를 올려놓고 손으로 이마를 감싸고는 고통스러운 몽상에 잠겼다. 노젓는 남자들이 큰 술로 고함치며 다시 내려왔다. 그들은 라그르 누에르의 무도에 가기 위해 경주용 배를 타고 다시 떠날 작정이었다. 마들렌이 폴에게 말했다. 가지 않을 거면 빨리 결정해요. 난 저 남자들 중 한 명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할 테니. 폴이 일어나서 중얼거렸다. 갑시다. 그리고 그들은 출발했다. 밤은 어두웠고 별들이 가득했다. 생기 가득한 불타는 듯한 바람이 미풍에 섞이면서 배의 속도를 늦추었다. 얼굴에 와닿는 그 바람 때문에 사람들은 더 빠르게 숨쉬고 조금 헐떡거리기까지 했다. 그 정도로 무덥고 육중한 바람이었다. 경주용 배들이 아코디언 모양의 종이 등을 달고 출발했다. 배들은 육안으로 뚜렷이 식별 되지는 않았지만 작은 유색 등들이 빠르게 춤을 추는 바람에 마치 흥분한 개똥벌레들 같았다. 사방의 그늘에서는 목소리들이 술렁거렸다. 두 젊은이가 탄 경주용 배도 천천히 미끄러져갔다. 이따금 배 한 측이 그들 곁을 지나가면 등불 빛을 받은 노젓는 사람의 하얀 등이 문덕문덕 드러났다. 강의 굽이진 곳을 돌자 라그르 누에르가 멀리서 모습을 드러냈다. 파티가 열리는 카페는 가지 달린 촛대, 색색의 자그만 화함, 주렁주렁 매달린 등불로 장식되어 있었다. 커다란 도섬 몇 측이 둥근 지붕, 피라미드, 각가지 색조의 불타는 듯한 복잡한 기념물들을 보여주며 세행강 위를 천천히 운항했다. 붉게 물든 꽃줄 모양의 장식이 물위까지 늘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긴 낚싯대 끄트머리에 달린 빨간색, 파란색, 초록이 마치 흔들리는 커다란 별 같았다. 이 모든 조명이 카페 주위에 희미한 빛을 퍼뜨리고 제방의 키 큰 나무들을 아래에서 위까지 비추었다. 나무들의 줄기가 창백한 잿빛으로 선명히 모습을 드러냈고 유접을 분비하는 초록색 나뭇잎들이 들판과 하늘의 깊은 어둠 속에 부각되었다. 먼 곳에서는 다섯 명의 음악가로 구성된 교회의 악단이 경쾌하지만 그렇고 그런 변두리 카발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덕분에 마들렌이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들어가고 싶어했고 포올은 들어가기 전에 섬을 한 바퀴 돌아보길 바랐다. 하지만 그가 양보해야 했다. 모두의 참석자들은 세련된 사람들이었다. 노저는 남자들은 덤성덤성 자리한 몇몇 부르주아 그리고 아가씨를 동반한 젊은이들과 함께 자기들끼리만 머물렀다. 이 칸칸 무두의 책임자이자 조직자인 낡고 검은 옷을 입은 위험에서 보이는 남자가 늙은 서비스 직종 종사자의 피피한 머리를 사방으로 돌리고 있었다. 뚱뚱한 폴린과 그녀의 여자친구들은 보이지 않았다. 폴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이 춤을 추었다. 남녀들이 얼굴을 마주한 채 필사적으로 깡충깡충 뛰고 다리를 상대의 코높이까지 쭉쭉 뻗어올렸다. 여자들이 치마 속 넓적다리까지 드러내며 펄쩍펄쩍 뛰었다. 그녀들의 발은 놀랍도록 수월하게 머리 위까지 올라갔다. 그녀들은 땀에 젖은 여자의 정열적인 냄새를 흩뿌리며 배를 흔들고 엉덩이를 빠르게 움직이고 가슴을 흔들었다. 남자들은 음란한 몸짓을 하며 두꺼비처럼 웅크린 채 몸을 비틀고 추하게 얼굴을 찡거리고 손으로 땅을 짚고 옆으로 도는 재주를 부렸다. 혹은 우스꽝스럽게 보이려고 애쓰면서 형편없는 재능으로 거드름을 피우려 했다. 뚱뚱한 웨이트리스 한 명과 웨이터 두 명이 음료를 서빙하고 있었다. 지붕만 덮여있는 그 수상카페는 바깥과 격리되는 칸막이가 전혀 없어서 평화로운 어둠과 별들이 흩뿌려진 창공을 마주하고 혼잡한 춤이 펼쳐졌다. 맞은편의 발레리앙 산이 뒤쪽에 화재라도 난 것처럼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어순푸려한 빛이 차츰 하늘을 점령하더니 창백하고 하얗고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넓고 뚜렷해졌다. 그리고 붉은 빗물이가 나타나 커졌다. 모루 위의 쇳둥이처럼 강렬한 붉은 색이었다. 그것은 천천히 둥근 모습이 되어갔으며 마치 땅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다. 이었고 달이 수평선에서 떨어져 나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다. 달이 위로 올라감에 따라 붉은 색조가 약해져 노랗게 되었다. 밝고 선명한 노란색이었다. 달은 멀어지면서 작아졌다. 포로 네인 마들렌을 입고 오랫동안 그 광경을 관조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끊임없이 왔다갔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으며 탁자들을 훑었다. 하지만 그녀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몹시 걱정하며 계속 배회했다. 웨이트 하나가 그에게 말했다. 찾으시는 분이 마들렌 부인인가요? 그분은 방금 전에 폴린 부인과 함께 떠나셨는데요? 그 순간 폴은 카페 다른 쪽 끝에 서 있는 견섭 선원 여자와 아름다운 두 여자를 보았다. 셋이 나란히 서서 무어라고 속삭이면서 그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상황을 깨닫고는 미친 사람처럼 섬으로 뛰어내렸다. 일단 샤투 쪽으로 달렸다. 하지만 초원이 나오자 뒤돌아섰다. 그는 두툰 장몽님을 뒤지며 미친 듯이 방황하다가 이따금씩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지평선에서 두꺼비들이 금속성의 목소리로 짧게 우러댔다. 부지발 쪽에서는 이름으로 새 한마리가 소리를 변조해서 지적이었지만 거리 때문에 훨씬 약해져서 도달했다. 달빛이 널찍한 풀밭 위에 소음 먼지처럼 언어난 빛을 쏟아놓았다. 달빛은 나무엽 속까지 섬여들어 포풀의 은빛 껍데기에 빛을 흐리게 하고 키 큰 나무들의 흔들리는 꼭대기에서도 반짝거렸다. 사람을 도취시키는 여름밤의 서정이 포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의 내면으로 들어와 미친 듯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는 그를 명상에 빠뜨려 이상적인 내정을 갈구하게 하고 열렬히 사랑하는 여자에게 불같은 내정을 토로하고 싶게 만들었다. 이런 가혹한 아이러니가 그의 마음을 한껏 휘저었다. 가슴을 애는 듯한 급격한 허느낌이 치밀어 올라 그는 숨이 막혀 걸음을 멈추어야 했다. 발작이 지나가자 다시 출발했다. 갑자기 그가 칼이라도 맞은 것처럼 우뚝 멈추었었다. 누군가가 덤불 뒤에서 입맞춤을 하고 있었다. 그는 거기로 달려갔다. 그가 다가가자 얼사하는 채 끊임없이 입맞춤을 하던 두 사람의 윤곽이 신속히 서로 떨어졌다. 그녀가 대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기에 그는 감히 부르지 못했다. 그들을 현장에서 붙잡는 것이 끔찍히 두렵기도 했다. 가슴을 내는 코넷 독주와 함께 카드리오 곡조의 리토르넬로가 연주되었고 리토르넬로는 17세기 오페라의 간주곡입니다. 리토르넬로가 연주되었고 웃는 것 같은 플루트 소리, 날카롭게 화내는 것 같은 바이올린 소리가 고통을 격화하며 그를 망설이게 했다. 격노한 듯하고 리듬이 고르지 못한 음악소리가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지나가는 바람 때문에 더 커져서 나무들 밑을 질주했다. 갑자기 그녀가 혹시 돌아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다. 그녀는 돌아갔다. 왜 아니겠는가? 그는 얼마 전부터 그를 사로잡은 혼란스러운 의심 때문에 어리석해도 혼자 공포에 사로잡혀 이유도 없이 이승을 잃었던 것이다. 때때로 큰 절망들 사이를 관통해 찾아오는 기묘하고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맞자 그는 무도회장 쪽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그는 무도회장을 눈으로 한번 훑어보았다. 그녀는 없었다. 탁자들 주변을 한 바퀴 돈 그는 몸을 돌렸고 갑자기 세 여자의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가 절망에 빠진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세 여자가 한꺼번에 재미있어하며 웃음을 터뜨렸으니 말이다. 그는 그 자리를 빠져나와 다시 섬으로 가서 숨을 헐떡이며 잔목님을 통과해 마구 달렸다. 그리고 다시 귀를 기울였다. 오랫동안 귀를 기울였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기 때문이다. 마침내 조금 멀리서 그가 잘하는 날카롭고 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는 나뭇가지들을 헤치며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심장이 떨려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직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여자가 입을 다물었다. 그는 달아나고 싶은, 보고 싶지 않은, 알고 싶지 않은 욕구를 느꼈다. 그를 유린하는 그 맹렬한 열정으로부터 영원히 도망가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샤트로 가서 기차를 타고 떠나기로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이 갑자기 그를 사로잡았다. 아침에 그녀가 따뜻한 침대에서 일어나 그의 목을 팔로 끊어안으며 와락 안기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사방에 흩어지고 이마에도 조금 흩어지던 모습이 그녀가 첫 입맞춤을 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입술을 벌릴 때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 아침에 애무의 추억이 그에게 강렬한 후회와 열렬한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몸을 굽히고 다가갔다. 잠시 후 그와 아주 가까운 나뭇가지 밑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음소리가. 그가 그녀와 함께 경험한 광란의 시간들을 통해 알게 된 사랑을 나눌 때 내는 신음소리였다.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보았다. 오 그녀의 상대가 남자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녀의 상대는 그는 그녀들의 비열한 행위에 을매였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토막 시체라도 발견한 것처럼 반인륜적이고 흉악한 범죄라도 목격한 것처럼 추잡한 신성모독 행위라도 발견한 것처럼 충격을 받고 기진맥진한 채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본의 아니게 그의 머릿속에 아까 본 내장 뽑힌 작은 물고기가 번덕 떠올랐고 그 순간 마들렌이 폴이라고 말할 때와 똑같이 열정적인 의조로 폴린 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너무나 큰 고통에 휘둘린 나머지 온 힘을 다해 도망쳤다. 나무 두 그루에 부딪혔고 나무 뿌리 위에 쓰러졌다가 다시 달아났다. 그리고 갑자기 강물 앞에 달빛이 비치는 물살 빠른 지류 앞에 다다랐다. 검유가 만들어낸 큰 소용돌이가 달빛에 들여나 있었다. 높은 제방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 널찍하고 어두운 물줄기를 발채의 그늘에 들이온 채 마치 낭떠러지처럼 한 아래를 굽어보고 있었다. 다른 쪽 기술계는 뿔을 환히 밝힌 크루아시의 별장들이 있었다. 폴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속처럼 옛 추억처럼 보였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모든 상황이 심지어 그의 존재조차 그에게는 흐릿하게 멀게 잊힌 것처럼 끝장난 것처럼 보였다. 강물이 거기에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을까? 그는 죽고 싶었을까? 아무튼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가 섬 쪽으로 그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후렴구가 잦아들긴 했지만 고요한 밤공기 속에 캬발의 음악이 여전히 고집스럽게 들려왔다. 그는 절망적이고 찢어질 것 같은 사람의 것이 아니듯한 목소리로 끔찍한 외침을 내뱉었다. 마들렌! 그의 애절한 외침 소리는 하늘에 넓게 퍼진 침묵을 관통해 지평선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었고 그는 짐승 같은 어마어마한 도약으로 강물 속에 뛰어들었다. 물이 솟아올랐다가 다시 잠잠해졌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자리에 큰 원 모양의 물길들이 연속적으로 생겨나 건너편 제방까지 넓게 퍼져나갔다. 두 여자가 그 소리를 들었다. 마들렌이 몸을 일으키더니 말했다. 폴이야! 그녀의 마음 속에 의욕이 솟아올랐다. 폴이 물에 빠진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는 강 기슬거로 달려갔고 뚱뚱한 폴린도 그녀와 합류했다. 남자 두 명이 탄 무거운 도선 한 측이 강물 위를 맴돌고 있었다. 한 사람은 노를 짓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긴 장대를 물속에 박고 있었다.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다. 폴린이 외쳤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자 미지어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방금 남자 한 명이 물에 빠졌어요. 두 여자는 어리빠진 채 서로에게 몸을 바삭 대고 그 배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다. 라그르누예르의 음악소리가 여전히 멀리서 까불고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가리난 낚시꾼들의 움직임과 박자를 맞추는 것 같았다. 시신 한 굴을 감춘 강은 이제 빛을 받으며 빙빙 맴돌았다. 수색에는 시간이 걸렸다. 마들레는 소름 끼치는 기다림에 벌벌 떨었다. 마침내 적어도 30분이 지난 뒤에 남자들 중 하나가 말했다. 시체가 여기 걸렸어요? 그리고 긴장대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건저 올렸다. 이었고 커다란 무언가가 수면의 모습을 드러냈다. 다른 남자가 노를 내려놓았다. 두 남자는 움직이지 않는 그 덩어리를 힘을 합쳐 끌어올려 배 안에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았다. 잠시 후 그들은 밝고 나지막한 묻에 다다랐다. 여자들도 따라왔다. 마들레는 그것을 보자마자 공포로 뒷걸음질 쳤다. 달빛 아래에서 그것은 이미 불어스름해 보였다. 입, 눈, 코, 옷은 진흙투성이었고 주먹진 뻣뻣한 손가락들은 무시무시했다. 그 무스름한 액체 상태의 무언가가 도레오처럼 몸 전체를 덮고 있었다. 얼굴은 부풀어 보였고 진흙 때문에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있었고 더러운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두 남자가 시신을 검사했다. 한 남자가 물었다. 자네 이 사람 알아? 다른 남자, 즉 크루아시의 배사공의 주저함에 대답했다. 그래, 분명히 본 적이 있는 얼굴 같군. 하지만 자네도 짐작하다시피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어. 잠시 후 그가 갑자기 말했다. 아니, 이 사람은 폴 씨잖아? 폴 씨가 누군데? 상은 노인의 아들 폴 바롱 씨. 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처음에 말한 남자가 철학적인 의조로 덧붙였다. 아, 그 사람 이제야 장난질을 끝마쳤군. 그래도 돈 많은 사람인데 참 안 됐어? 마드레는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고 있었다. 폴린이 시체에 다가서며 물었다. 이 사람 정말 죽었어요? 완전히 남자들이 어깨를 어슥하며 대답했다. 오, 이런 날씨라면 확실하죠? 두 남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이 사람 그리용 여인 속에 묵고 있었나? 그랬다네. 이 사람을 다시 옮겨야겠어. 아마 숯불을 피워야 할 거야.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출발해 빠른 물길을 타고 천천히 멀어져갔다. 그들이 여자들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뒤에도 강물에서는 철석철석 노를 젓는 규칙적인 소리가 오랫동안 들려왔다. 폴린이 피탄에 빠진 가요한 마들린을 두 팔로 꼽게 안고 오랫동안 입을 맞추며 위로했다. 어쩌겠어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린 남자들의 어리석은 짓을 막을 수 없어요. 그가 원했던 일이에요? 어쨌든 참 안 된 일이네요. 그러고는 그녀를 이렇게 세우며 말했다. 자기, 그만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어요. 오늘 밤엔 그리용 여인숙으로 돌아가지 마요. 그리고 다시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진정시켜 줄게요. 마들린은 여전히 울면서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흐느낌이 한결 잦아들었고 더 친근하고 확실하고 익숙하고 신뢰감과는 애정 속으로 피신하려는 사람처럼 폴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종종 걸음으로 그곳을 떠났다.